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여러 정책들과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 주지사 개빈 뉴스엄과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찰의 총격을 방지하고 불법 체류 중인 나이 어린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법, 주택,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법들은 다른 주에서도 시행 가능성이 높은 법들입니다. 6월에 서명된 개빈 뉴스엄의 첫 번째 예산안은 25세 이민자들이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산층의 의료보험 보조금도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연례 없던 산불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PG&E의 파산과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하여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새로운 안전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주는 우버나 리프트사의 운전자들도 풀타임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